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.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임포트 기능에서 저희들이 에버노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제가 노션을 설명을 하면서 임포트 기능을 이쪽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에버노트에 있는 html 페이지나 기본 몇 개의 텍스트 형태들을 가져온 것을 저희가 에러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에버노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록을 가져와서 임포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부분 보면은 이제 임포트를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면 get.ot.dollar 라고 써 있습니다. 크리에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. 이 크리에이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세팅의 멤버스 쪽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받은 크리에이트를 정보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리에이트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추천을 해줘 가지고 크리에이트를 많이 쌓였습니다. 이제까지 에버노트에서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임포트 프롬 에버노트는 저는 아직도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. 나머지는 어떻게 미션이라고 해야 할까요? 에버노트가 준 미션. 그래서 이 미션을 다 성공을 했는데 아직은 요걸 남겨놨습니다.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커넥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 되고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임포트에서 다시 임포트 페이지로 와서 에버노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커넥팅을 아직 하라시지 않으셨다면은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 예전에 한번 인증을 받고 다시 또 인증을 받지 않아서 저는 이제 재인증을 할 것이고요. 여러분들은 인증을 하시면은 이제 에버노트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와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예전에는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저도 이제 책을 다수를 GP를 하면서 에버노트를 좀 이렇게 팀원들하고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션 쪽하고 노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니라 에버노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뭐 지필, IT 기술 지필이라고 해서 이것을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썼던 글들 있죠.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현재 글들 보면은 빠르게 가져오죠. 그래서 에버노트 쪽에서 지금 글들을 가져오면서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에 맞게 지금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물론 이거는 거의 다 제가 텍스트 방식으로 썼어요. 그래서 글 별로 안 써있네요. 텍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캡쳐를 떴던 것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책은 일부는 이제 뭐 이 글들은 일부는 책으로 좀 나왔고요. 몇 개는 그냥 쓰다가 좀 망글입니다. 그래서 완성도는 없는 글이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메버노트에서 출퇴근 시간에 잠깐 잠깐 이렇게 떠오르는 글기들 아니면은 제목들만 뽑아놓은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. 임포트를 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워크플로우 작성했던 것들을 한 번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다시 한 번 세팅 쪽으로 한 번 가보시면은 안에 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션들을 성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미션 성공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덕분에 거의 1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저는 얻었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이거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성공을 해보시면서 몇 달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한 번 얻으시기 바랍니다.